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갑질하다가 임신하게 생긴 것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그지같은 임신유세, 이혼갑, 원제, 임산부가 말을 이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딱 10주차 임산부입니다. 자, 임신하고 입덧을 해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입덧할 때 사람 성격 진짜 예민해지잖아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물론 저희 남편이 옆에서 최선을 다해주곤 있어요. 필요할 때 바로바로 병원에 데려다주고 임산부한테 필요한 약도 금방 구해오고 또 아무리 늦은 새벽이라도 제가 뭐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사주고 해주고 다 해줘요. 네. 저도 저희 남편한테 이런 부분은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제가 입덧 때문에 엄청 예민한데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면 다 되는 걸 항상 꼭 매번 물어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야, 많이 힘들어? 지금 병원에 갈까? 어디 산부인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응급실? 그게 아니면 내가 가서 약이라도 얼른 사다 줄까? 소화제 필요해? 재산제? 아니면 우리 같이 갈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혼자 후딱 가서 사올까?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대니까 이젠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고 남편 이럴 때마다 숨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나 지금 안 그래도 세상에 예민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옆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억박을 지르게 되고 당연히 말도 안 이쁘게 나가요. 아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남편이면 제 상태를 보고 그냥 본인 알아서 센스 있게 일처리해 주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래도 일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을 많이 표현하긴 해요. 근데 고마운 거와 별개라고. 그랬는데 오늘 새벽이죠. 갑자기 먹듯 증상이 올라왔고 새콤한 과일이 진짜 미친듯이 땡기는 거예요.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이런 게 또 겹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했더니 그걸 듣고 남편은 폰을 열어 한참 동안 쭉 살펴봐요. 어,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걸 구할 곳이 하나도 없겠는데 딱 이러더라고. 기분이 너무 나빠.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예쁘게 안 나왔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빨리 좀 찾아봐. 그거 하나 제대로 못 찾아?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남편이 겨우 찾긴 찾았는데 이때 또 하는 말이 어, 어, 여기 하나 있네. 그래, 여보 무슨 과일 사줄까? 같이 갈래? 아니면 내가 혼자 나가서 사올까? 이러는데 이때 끗! 또로 예민해져가지고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멍청해? 지금 내 상태 안 보여? 내가 지금 자기랑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냐고? 무슨 과일을 사야 하는지 모르겠으면 일단 가서 사진을 찍어보내든지 영상통화하면 되잖아. 아니, 왜 맨날 이래?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뭐 대충 이렇게 윽박을 질렀더니 남편이 말도 없이 그냥 슉 나가더라고요. 근데요, 알아요. 저도 말 심하게 한 거. 근데 제가 비록 말은 이렇게 했어도 남편이 과일 사오면 당연히 고맙다라고 말할 예정이었어요. 변명 아니고 진짜라고요. 또 늘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냥 아침까지 깜깜 무소식이야. 정말 사람이 미쳐 돌아버리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마지막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고함을 빽빽 질렀는데 남편이 대뜸 그 아가를 닥치고 내가 하는 말 들어 이러면서 저보다 더 크게 고함을 치릅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동안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참았는 줄 알고 있어?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그래 네가 무슨 내 상전이냐? 내가 네 노예냐고? 무슨이야? 아니 그래 다 좋아 좋은데 적어도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냥 나만 봤다 하면 시비를 쳐 걸어대는데 야 나 이제 못 참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분간 떨어져 시간 좀 보내자. 나 지금 출근했고 당분간 친구 집에 있는다. 그렇게 알고 찾지마! 이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아니 사람이 임신을 하고 이래되면 무조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건 전혀 이해를 못해주고 이렇게 임신한 아내를 버려두고 친구 집으로 가버리는 남편 이거 할 짓인가요? 임산부 혹은 임선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임신 중에 말이 이쁘게 나오는 거 이게 정말 가능한 거냐고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거는요 니가 임신을 해서 그리된 게 아닙니다. 그냥 인성 개차반 썩은 건데 그런 게 임신을 했을 뿐이죠. 기분 나쁘니까 감히 우리와 함께 무덕을 생각하지 마세요. 2번 아니 이거는 임신을 주둥이에다 했나? 왜 이래 이거? 어? 3번 내가 보통 이런 사연에 댓글 달 때마다 하는 말이 하나 있거든? 임신 요새 남편한테 부리면 부렸지 누구한테 부리냐고 남편한테 부려도 돼? 그랬는데 너는 좀 심하네? 아니 미친 것 같아 그나마 니가 임신을 하고 있으니까 남편도 이 정도를 끝낸 거지 임신조차 안 했으면 오지게 차 맞았을 것 같아 아니지 남편이 아니라 누구한테 맞더라도 맞았을 거야 운 좋은 줄 알아라? 4번 나도 여자고요 임신 출산 전부 다 겪어봤지만 아무리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내 남편을 하대하고 막대하는 거 이런 거 절대 허용되는 거 아니에요 볕을 아니라고 아니 도대체 그리고 임신이랑 말이 이쁘게 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내가 너무 힘들어 다 대답하기 힘들어 자기야 이런 거면 몰라도 아휴 여하튼 뭐 조만간 이혼도 안 할 것 같은데 미리 축하드려요 5번 아니 잠깐만 임신을 했다면 말을 오히려 더 이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뱃속에 있는 애가 다 듣고 느끼는데 그리고 과일 그가 안 차먹는다고 안 죽어요 임신했다고 너 아무리 대서나 그렇게 짜증내고 부를 수 있어요 사람?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니까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도 다 받아주는 남편한테 갑질 오지네 너 이혼이다 보니까 6번 어이구야 아가리 터는 거 보니까 아직 기운이 많이 남아도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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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임신을 핑계로 쓴 이에 숨겨져 있던 그 더러운 본성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8번 임신 요새 진짜 그지 같네 아니 세상 사람 아무도 못하는 임신을 너 혼자만 했냐? 남편 그동안 오지게 참았구만 보니까 너 이제 끝난 것 같다 9번 그러니까 네 말은 임신을 하면 걸레가 슝 날아와가지고 아가리에 차 박힌다 이거 아니야 지금 아니 도대체 왜 말을 이쁘게 못하겠다는 거야? 먹덕 시작되면 위장이 막 꾸물꾸물 기생수처럼 입 밖으로 기어쳐 나와가지고 과일을 찾아 돌아다니고 그러나? 아니 왜 같이 사러 못 가요? 너 만삭이야? 10번 이건 그냥 쓴이의 인성이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참고로 나도 임신도 해봤고 출산도 해본 여자예요 10주 차에 일할지면 나중에 진짜 볼만하겠다 내 몸이 아프고 힘들다고 그걸 토로하는 거 하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남편한테 화풀이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야 쓴이 인성 박살난 거니까 딴소리 하지 마요 두 번째 사연 원제 임신한 아내 음식 심부름이 너무 지칩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20주 정도 됐어요 한 두 달 정도 됐을 때부터 먹듯이 왔는데요 20주면 한 5개월 넘어가겠네요 아니 뭐 먹는 거야 좋죠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내 아내 내 새끼가 먹는 건데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매일매일 달라진다는 거죠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걸 원합니다 그 전에 먹은 거 전날 먹은 거 절대 죽어도 안 먹어요 입덧을 심하게 해서 그런지 처음엔 이게 잘 먹으니까 마냥 좋기만 했는데 이제는 너무 지친다 이거죠 항상 새벽마다 자고 있는 저를 깨우고 메뉴조차 매일매일 다른 게 군밤 어제는 군고구마 그전에는 갓 지은 밥 과일 등등 끝도 없고요 그러면 저는 새벽에 나가서 온 천지 편의점을 다 돌고 그렇게 사와가지고 요리도 하고 그러다 시간 없으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바로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게 태반입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아래 먹듯 시작 후 지금까지 잠을 제가 하루 4시간 이상 잡은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게다가 이거를 또 왕창 잘 먹어주면 그나마 나을 텐데 몇 번 먹고 끝이라 남은 건 다 제 몫이에요 처음엔 잘 먹었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는 먹지도 않아요 한 두 번 먹고 마라 그리고 정말 솔직한 제 심정을 말해보자면 이거는요 진짜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막 괴롭히고 굴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 말입니다 임신을 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몇 달만 참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러다가 사람 진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부려먹음으로써 자존감을 올린다 생각을 하고 그걸 참아준 거였네요 그러다 얼마 전에 진짜 죽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살짝 해봤습니다 여보 적어도 퇴근할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 진짜 쓰러질 것 같다 이랬는데 바로 막 엉엉 울면서 나를 사랑하면 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자기 혹시 사랑이 식었어? 내 배가 점점 많이 불러오니까 못생겨져가지고 그러는 거냐고? 등등등 이럴바엔 그냥 확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라는 협박까지 하는데요 정말 안쓰럽지만 솔직히 너무 지칩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일단 밀린 집안일부터 시작을 해요 초기에 유산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모든 걸 제가 전담을 했는데 이게 또 어쩌다 보니까 임신 끝날 때까지 제가 다 하기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밥이야 당연히 아침에 아내가 먹고 싶은 걸 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 돼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여가를 즐긴 시간 따위 당연히 없고 아니 잠깐 쉴 시간도 없어요 이제는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 사람이 잠이라도 좀 잘 자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내는요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을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아요 이런 아내의 설득할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안서운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경험자분들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고 내 아이를 임신까지 한 여자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에 만삭돼 그리고 출산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고요 지금 저도 모르게 자꾸 이혼 생각까지 하는 제 스스로가 너무 무섭거든요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자존감 때문에 정신과도 여러 번 가봤는데 아무 차도가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아니 잘 처먹지도 않으면서 새벽마다 사람을 왜 깨워? 진짜 못돼 처먹었다 배려라고 하는 건 서로와 서로에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개악랄하다 정말 2번 뭐? 사랑이 식어? 옘병하고 자빠졌네 아니 그럼 지는 남편을 안 사랑하는 건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괴롭힐 수가 있는 거냐고 같은 여자지만 쓴 이 아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3번 자존감 낮아진 걸 진한 편 부려먹으며 채우려 한다 이거네 새벽에 자는 사람 깨워서 음식 심부름 시키는 거 이거 어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그러지 현실에서 누가 잘하냐고요 만약 입다 때문에 아예 하나도 먹지를 못해 살 다 빠지고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맞춰주겠지만 저리 잘 처먹으면서 이러는 것들은 내 살다 살다 처음 봤어 밤에 먹고 싶은 거 생각나면 아우 이거 내일 꼭 먹어야지 이러면 되는 건데 그때그때 다 처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자존감이 아니라 그냥 천성이 못돼 처먹은 겁니다 아이고 불쌍하스미 어쩌다 저런 거랑 애까지 만들었냐 그래 미안한 말인데 이혼 추천해요 4번 아니 5개월이면 본인이 걸어다니면서 사 처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나는 또 한 9개월 만석이라도 되는 줄 알았네 너무 먹고 싶어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 새벽에 사와라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입듯이 너무 심해 아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진짜 딱 그 음식 하나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겨우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먹뿌림이죠 먹듯이 아니라 나도 애 둘을 낳은 아줌마지만 본문에 나오는 쓴이 아내는 임신을 하면서 미쳐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도대체 남편한테 왜 저러는 거야 이러다가 남편 과로사 해버리면 과부로 살 자신은 있고 6번 나도 애 둘 낳은 엄마인데요 저거는 진짜 남편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가리에 똥을 확 쑤셔 쳐넣어버리고 싶네 아우 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안해주고 개첩 아니야 그럼 그 자식은 밟아야죠 근데 이렇게 잘해주고 챙겨주고 하는데도 거기서 자기 자존감 올라가는 걸 느끼며 사람을 밟으면서 위에 굴림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임신 호르몬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못돼 쳐먹은 거예요 그냥 못된 게 임신을 한 것 뿐입니다 술을 쳐먹었다고 사람이 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개가 술을 쳐먹은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진짜 불쌍하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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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